이거 어디서 났어? 양수진이요. 양수진도 찾은 걸 경희님이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돼요? 왜 덮으셨어요? 이명환이 경희님 친동생이라서? 빗술이가 고맙게도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보내줬더군요. 뺑소니 증거들 다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? 이미 모든 증거가 다 사라진 뒤였어. 엄청 강한 사람이 명언을 지켜주고 있구나. 그래서 덮었어. 걔 망가뜨린다고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. 아니요. 경희님은 그때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했어요. 끝끝내 범인을 잡아냈어야 했다고요. 그랬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. 범인 그래서 그 친구가 당기 한유라였거든요. 아멘